뭐, 뭐, 뭐? 왜요? 부창 부추? 내가 또 틀렸어요? 아니, 어디서 부추 팔아? 부창 부수, 이 사람아. 우주의 민 표정이 왜 그래? 우주 동생이 생길 판이니 배가 아파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우주의 민은 저, 자기가 임신한 게 달갑지 않다는 게냐? 그럴 리가요. 축하해요, 형님.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꼭 건강한 아기 출산하세요. 그래, 고마워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게 서로 아껴가며 살아. 한 집안에서 동서 형님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다. 서로 서로 허물을 덮어가며 그렇게 살아. 그저 가족이라는 건 한쪽 눈을 질끈 감음하가며 그렇게 사는 거다. 한쪽 눈만 질끈 감았으면 좋겠네요. 난 우주의 민 때문에 눈뜬 장님으로 사는데. 당신은 입 좀 닫고. 자, 예, 새아가. 네, 아버님. 이 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할지 잘 몰라서 너 필요한 거 사서 써라. 고맙습니다, 아버님. 유용하게 잘 쓸게요. 오냐, 오냐, 그래.